런닝맨 여러분, 내 클랜의 비밀 한 가지를... 비밀? 내 클랜의 비밀? 와, 이거 잘 선택해야겠다. 뭐야? 아, 나 진짜 사이좋게 지내고 싶고. 공개했어요. 연예인이라면. 어? 말이 안 돼, 내가 그랬으니까. 와, 이거 잘 선택해야겠다. 아, 춤 맛있게 추네, 이 신두. 아, 맞아, 이거였어. 머리가 아프다. 고맙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사귀는 거예요? 사랑하시는 거예요? 그러니까 사귀는 건 맞습니까? 아, 얼마나 사랑해요? 한 명씩 물어봐야겠다.